한편 꽉식씨에게는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꽉식씨와는 달리 여유가 있는 친구인데요 그렇죠 이 친구는 사학재단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꽉식씨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렇죠 사실 저쪽은 날 친구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렇죠 그냥 술을 잘 사니까 가끔 만나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한쪽에서 난 니가 정말 너무 편해하고 딱 어깨동무를 하면 풀면서 난 안 편한데 하지만 실제로 풀 수 없으니까 안 편하죠 왜냐면 걔가 술값을 내거든요 자기는 서른 살까지 놀다가 아빠가 임원인 학교에 취직할 거라고 대충 놀고 있는 친구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이 새끼들은 취하면 그렇죠 교원 자격증 같은 디테일이 있지만 어차피 설정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 친구가 정부에 대한 심한 욕설과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럴 법하죠 일관된 캐릭터입니다 작년에 통과돼서 이미 시행이 되었거나 혹은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는군요 이렇게 세상에 이 법 좀 봐 그렇죠 난 땡됐어 자 일단 꽉시 씨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감시의 눈이 드디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립학교 취업 비리가 보통 이제 1차 채용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다거나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거는 거의 국가고시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미 1차에서는 비리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가 그동안 써서 안 되는데 쓰고 있던 복주머니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네 네 채용 비공개 네 재단백으로 미리 시험 문제를 받고 시험을 보기로 했던 꽉시 씨 친구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참 심각할 때는요 근 한 2년치 연봉까지도 사전에 요구하는 학교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의 막 수십 개월어치 월급에 해당하는 뇌물을 바치면 이런 저 백도어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 이게 심지어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립학교의 선생님으로 입학하는 거는 시가가 있었어요 취업하는 건 갑자기 사립학교 교원이 왔던 저희 아버지가 의심스럽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좀 잘해요 넌 또한 사무직원 채용 시에도 공개 전용으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고요 네 게다가 학교 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꽉시 씨의 친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임원인 아버지도 불만인데요 사실 아버지가 제일 불만이죠 그렇죠 일단 이미 친족관계가 너무 많이 일하고 있어서 공개되는 것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사립학교를 혹은 사립학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식들이 주로 국회의원이 되면 가는 정당은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다 부모님이 하는 재단에 있는 학교에서 뭘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거의 할아버지도 그 재단부터 시작한 거의 코코네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건 보통 총독부에서 허가를 처음에 내준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제 리멤버 미 하면서 그리고 비리 임원이 다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만 죽은 자들의 날이 있고 아 그렇죠 정점에 총독부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에르네스토우 그럼 총독이 뭐 하데스예요? 염라대왕이야? 아 그리고 각 학교가 청렴 의무 및 행동강령을 정해서 관할청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건 뭔가 그 점령의 깃발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시료는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던 꽉시 씨가 단톡방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네 어디선가 덕진인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전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프리뷰 네 지난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승전을 올린 적이 있죠 그렇죠 지난 대선 경선 전까지 박용진 의원에게 무수한 사람들이 주었던 가방권 네 그 이후 국회는 이번 국회는 사학 관련 법을 만진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대폭 손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 보수 정당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다고 볼 수 있는 진짜 지지층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상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이걸 못 지켜냈거든요 이게 거의 안방을 내준 거죠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 개원을 하고 나서 박용진 의원이 처음 법안들을 상정하면서 전장을 열었고 이후 박찬대, 조승래, 서동용, 정청래, 강민정, 이탄희, 안민석, 전용기, 송재호, 김철민, 특히 권인숙 등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했고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바톤을 도와주었습니다 야 이거 뭐 네임드 천국이네요 위원회에 올라온 법안들을 쭉 봤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저항을 하긴 했는데 큰 걸림돌은 안 된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리죠 큰 걸림돌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걸림돌 주제에 스스로 굴러나가거든요 회의장을 저항을 하는 내용 같았는데 잘 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계정에 약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네 그렇죠 다들 자리를 비운단 말이에요 박힌 돌이 굴러나간다 튕겨나가는 거지 구슬치기 아니야 랩업까지 경험치 1 남았을 때 앞에 나타난 고블린 같은 거죠 일단 사학법인에 관련된 스토리 중 유명한 클리셰를 살펴보죠 어찌저찌에서 임원 여기서는 꽉씩씩 친구의 아버님이라고 합시다 아버님의 비리를 캐내서 누가 목을 날려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다시 임원이 되어 돌아왔다 죽은 자들은 날이에요 최전문이다 이게 결격기간을 채우면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국적인 단어죠 자숙기간 그리고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서 아예 목이 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강철 넥카라 지난 크리스마스부터는 이제 당연퇴직 규정에 적용이 돼서 결격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퇴임 자동으로 목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철 넥카라면 10년 동안 턱은 어떻게 긁어요? 결격기간도 이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면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는 5년이었어요 5년 있다가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10년이었습니다 임원이 10년 늙으면 겁나 늙어있죠 그렇죠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서 교장이 잘렸을 때 기존에는 3년이었어요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장급이면 이제 생존율을 걱정해야 되죠 6년이면 교원 파면이 되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결격기간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주 실효성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이제 강산이 바뀌어야 한다 임원 중 누가 목이 날아갔다면 임시이사를 선임해서 당분간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임원이 줄어서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선임을 못한다는 이상한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몇 명씩 한 번에 날아갈 때 그 정관의 매니퓰레이션이죠 그런 게 있으면 정관을 그 전에 그런 일을 겪어봤으면 다른 정관이 미리 만들어놨을 텐데 정관을 안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정족수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일들이 2010년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임 요건들도 명확히 손을 받고요 만약에 관련해서 소송이 생겼어요 임원이 비고하는 비리 스캔들 한가운데서 소송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정이 별로인 법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2월 11일부터는 국가가 그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하여간 법대로 해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지원 부분은 국민의힘 특히 자기 자신의 목을 날리기 두 달 전에 곽상도 의원이 저항한 영역이에요 네 민수당은 이를 일부 받아주는 대신 다른 의무를 지웁니다 아 이거를 곽상도 의원이 항의해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이게 곽상도 의원의 개정법안 발의예요 아 소송 비원을 좀 발의 중 하나예요 학교에도 좀 좋은 것 좀 좋아가지고 준 거예요? 다른 저항 부분은 무시했는데 이 부분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디테일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사립학교 법인들이 곽상도 의원의 이 개정안 내용을 좋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고작 이거 주고? 소송까지 안 가게 막아줘야지 그거 몇 푼 한다고 소송 비용을 대달라고? 누가 거진 줄 알아? 이러면서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 당시 의원의 입장에서는 해일이 밀려오는데 이거라도 이제 방파제를 막아야 약간 그 저기 사립학교 재단 입장에서 보면 곽상도 의원이 그것처럼 보이겠네요 미술 시간에 뭐 만들라니까 개판으로 만들고 웃고 있는 내 모습 그렇죠 전장의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손톱만큼 막아주고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를 받아주는 대신 오케이 이거는 보완책으로 쓰면 되겠네 다른 의무를 지웁니다 정치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 자기가 멍청한 법안을 내죠 그러면 2점 집니다 골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거 받아주면서 저쪽에 하나 더 던지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그게 공익이잖아요 네 법인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재산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처한 법인은 2월 11일부터 소송 개시와 판결 선고 시점 둘 다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외부감사 또한 4년 연속으로 법인이 선임을 하고 있으면 자 이런 상황은 법인 맘대로 외부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4년 연속은 너무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후 2년 동안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가 들어와서 2년을 더 훑어본다 자 봅시다 이것도 디테일이 전해집니다 학교 법인이 여전히 4년 연속으로 외부감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외부감사를 허수아비로 드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화를 내기 전에 이게 절충한 힘을 깨닫고 보셔야죠 그렇죠 이것도 국민의힘이 저항한 영역인 거죠 자 그럼 4년을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2년 뒤 그 다음에 그 다음 2년은 교육부에서 들어옵니다 It's my turn It's my turn 30일자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네 몰래 몰래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걸 다 종합하면요 임원이 자기 친족을 교직원으로 내리코자 비리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봉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봉꽉식 씨의 친구는 교직원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2월 11일부터 아까 말했듯이 사무직도 공개 전형 채용시험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계정을 발의한 사람 중에 있는 사퇴 직전에 곽상도 의원도 있습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바쁘니까요 백척 간두에 서서 지금 아니 요거를 약간 당근이라고 생각했다가 당근도 뺏기고 칼도 뺏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분명한 건 결과만 놓고 보면 다 털렸거나 민주당에 입당했거나 몰래 그래서 제가 법안들 올라온 것들을 위원장이 종합하기 전에 올라온 법안들을 쭉 살펴보면서 보면 박용진 박찬대 조승래 서동용 정청래 강민정 이탕이니 안민석, 권인석, 강금미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한 서너 명 의원들을 막 린치하는 느낌인데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인 거예요 말 맞을 때는 정신없죠 그럴듯한 계획은 잊혀진 지 오래죠 이사회 소지밀 씨와 장소를 사전 공지하라는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는 기금운용심의회와 같은 중요한 위원회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동안 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이 없었다면 학부모 모임이 들어와도 원천 봉쇄할 무슨 짓을 해도 관청은 눈 감아줄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날치기 이사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이사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야 학교 구성원들의 감시 및 개입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 동국대 사태에 취재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사회가 어디선가 열렸다 기금운용심의회에는 3월 25일부터 교원 직원 재학생이 2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정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교원 직원 재학생으로 채웠군요 8명 늘었는데 그중 6명 자리를 교원 징계위원회 또한 같은 손질을 받았습니다 5명 정원이었는데 11명 이하까지로 확대되었고 최대 11명이죠 외부위원 2명을 두는 게 의무화됐어요 이 외부위원 2명 중에 학부모위원 1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종 15명 로스터 있죠 기금운용심의회와 교원 징계위원회의 11명 이 로스터에는 한 성별이 6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즉 비리와 성범죄 양쪽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이게 권희숙 의원이 많이 힘을 썼어요 네 아직 몇 개 더 있습니다 위원회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죠 학교운영위원회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는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이 됩니다 사실 이 학교운영위원회 처음 넣을 때 반발이 어마어마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견제기구로 넣은 거니까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발을 뗄 때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기구로 바뀌었다는 거는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예산 통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결기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단계 더 위인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직접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정 안 되면 무시할 수 있었던 자문기구가 아니게 됐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진짜 학교 정치의 장에서 이제는 운영위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개인적으로 구워삶으려는 로비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아파트 정치가 그러하듯이 사실 이미 구워삶아진 사람이 들어가긴 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만 그래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열심히 이걸 들고서 저항을 했는데 헌장과 학칙에 대해서는 이제 자문 정도로만 하게 하고 교장 및 교사의 임용과 추천 같은 걸 이제 법인에 맡겨두는 편으로 해서 이 부분은 빠졌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일단 빠지는 것으로 국민의힘과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타협을 잘했다기보다 유치원들이 정말 데스퍼레이션 정말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였나 보다 조금만 더 봐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성적표가 국민의힘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본인들의 능력으로 건져줬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부분부터는 보수 언론이 같이 저항을 해주는 지점입니다 우린 관심 없었지만 나름 이들에게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지난 8월 30일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은 지방의원이 좌우 다음날 8월 31일에 동아일보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권한커진 하군위가 학교 예결산 심의 사학자유로권 말살 이 기사 요약 부분의 첫 문장이 여당 입법 폭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8월 말에요 8월 중순 말에 저 큰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수 중도 가릴 거 없이 언론이 심심하면 까던 시절입니다 이때 사립합격법은 이렇게 여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무슨 권법 이름 같네요 사학자유권 말살 여당 입법 폭주 디테일까지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안건조정위까지 가긴 갔습니다 그럼 야당이 필요하죠 근데 국민의당의 박힌 돌은 어디 갔죠? 다 도망 나갔습니다 국민의당 말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원 불참해버립니다 그래서 야당 몫이 필요하잖아요 강민정 의원이 앉아있죠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집어넣고 심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있죠 여당 입법 폭주죠 이거 아 맞다 강민정 의원은 열린민주당이지 사립합격법 개정안 때 말이에요 교계도 난리치고 교총도 난리치고 노조도 좋다고 난리쳤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큰 첫발이었는데 지금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편 사업과 보수 언론이 저항하는 두 번째 지점이 교원 채용 분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3월 25일부터 교사 채용은 공개 전용으로 해야 하고요 여기는 필기, 실기, 면접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귀찮아졌네요 그중에서 필기 시험은 관할 교육감이 위탁받아서 실시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육감은 앞으로도 보수 잘 안 뽑힐 것이다 즉 채용 시험 점수를 사학 뽑힌 책에서 조작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이걸 하려면 교육감과의 결탁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관문이죠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필기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0원이면 그렇죠 뒤에 있어 이제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 현장에 용존 산소량이 0면 무죄 뭐 이런 것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과학적인 가정이에요 만약 교육감과 결탁을 했다고 한다면 필기 시험을 빼고 실기와 면접만으로 공개 전용을 해야 합니다 이걸 결탁이나 정당한 대체 시험이 아니라도 필기 시험 위탁을 면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여야 돼요 뭡니까 하나는 권학 이념에 따라 교육청 과목이 아닌 특수한 과목의 교사를 선발하는 경우 아 종교 선생님 종교사학법인의 종교과목 같은 거죠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교육청 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 0원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교육감의 승인을 형식적으로나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졌어요 이사장이야 이거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못 견디겠어 내가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뽑는 건 내 맘대로 뽑겠다 지원금을 안 받기로 했어 그럼 짤리죠 근데 진짜 여전히 기분이 더럽죠 그래도 교육감 얼굴은 보고 가라 더러운 기분은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안 받잖아요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사업 안 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을 뒤져보면 보수 언론보다도 교계 언론이 더 심하게 반발했었어요 젖줄이거든요 바뀐 게 아니라서 원고에는 안 넣었는데 사실 사업 쪽에서 밀었던 예외는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 법인이 모여서 합동으로 공개 전역을 할 경우는 봐달라 그런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하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하거나 둘 중 하나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이건 전교조에도 반발하고 결국 교육부가 내쳤어요 이러면 다 같이 모이잖아요 다 같이 담합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얼마 쉬워요 아니 거기에 속을 거라고 믿은 놈은 또 누구예요 순수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개정 포인트는 명분이 강력해서 아무도 저항을 못했습니다 뭡니까 3월 25일부터는 모든 사학법인이 청렴 의무라는 걸 지게 됩니다 이게 막판 깃발 올리기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히틀러의 방에 들어간 보병입니다 경영자 교원 교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작용되는 일명 사학기관 행동 강령이 사립학교 법에 명시가 됐어요 내용이 부패 행위와 품위 선상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부패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한 강령입니다 즉 학교 사업과 관련된 리베이트라던가 인사 청탁이라던가 불법 수의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비리사안을 법에서부터 명시하게 된 겁니다 사학의 입장에서는 청렴이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집어삼킨 상황인 거예요 사학법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이 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꼭 넣어야 되고요 안 넣거나 미흡하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관할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이걸 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기분만 더럽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결국 시스템의 변화는 권력의 이동이기 때문이에요 점점 교육청이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운영위가 여기저기 간섭하게 되잖아요 곧 완전히 넘어가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학법 손질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난 8월 말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의 지금 밸런스의 국회의 회기는 아직 절반입니다 이제 한 고개를 넘는 거고 현재도 계속해서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계류된 논의들을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샌드백이라는 걸 알았는데 신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당은 아니 그리고 사학법 개정은 되게 얼마나 오랫동안 만졌어요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서동용 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총장을 견제하는 방안과 교수연구비 비리 처벌 방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고요 김철민 의원은 법인 적립금의 규모 외에도 사용내역을 공시하라는 개정안을 냈고요 안민석 의원은 채용지원서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개정안이 올렸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뭘 올렸나 봤더니 이철규 의원이 사라진 법인과 학교의 기록문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사학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개정안을 올렸길래 이거 봐요 너무 도움 안 되잖아요 기미 좀 샜는데 아니 증거를 보존하라니 미쳤어 황보승희 의원은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한 명을 위원으로 필수 임명안을 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이건 좀 도움이 되네요 다만 이게 좀 들으셨죠 사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당이 도움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현재에 올라와 있는 3개 중에 하나는 하나는 아예 저쪽 편이고 하나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는 아예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박근혜 당대표가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모두 이끌고 사학수호를 외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이게 이제 사반세기가 거의 돼갑니다 그동안 반대쪽에서 숟가락으로 이들의 기둥을 얼마나 긁어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이게 20년 넘게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점점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장재원 의원이 황보승희 의원 얼마나 미룰까 일상생활 제일 속상한 건 나경원 의원이죠 그렇죠 그것도 있다 장재원 의원은 원내도 아니에요 내가 갔으면 그렇게 안 하지 멍청이들 장재원 의원은 그거 봐 속상해 너무 많아가지고 사학보다는 사학한 아들 때문에 XSFM입니다